아 진짜 왜 이렇게 춥냐 감기가 안 떨어져 아 설레 이날만 얼마나 벼렀던지 2주 동안 잘 참았다 이세빈 고로 오늘 대창 곱창 먹는 건 진짜 당연한 치팅 간만에 칼 들어보네 아 친구야 미쳤다 나 왜 이렇게 잘해 딱 좋아 시작하자 곱창집 가서 이렇게 먹으면 몇 만은 나올텐데 오늘 집에서 제대로 푸지게 먹어야지 아 진짜 안되겠는데 아 뭔 유전이 터졌나 굳혀서 버려야지 아 근데 이 많은 기름이 배에 들어가면 겁나 맛있겠는데 와 미쳤다 잘 먹겠습니다 욕 좀 터진다 터져 좋아 느끼고속 폭탄이다 여기엔 치트키 등판해야겠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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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팡팡하다 아우 팡팡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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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대창 요거 유튜버들 먹을 때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건데 드디어 먹어보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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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어떻게 한입에 다 먹지? 어? 안 되겠다 원래 볶음밥이 질리지만 그래 지금은 이 느끼함을 잡아줄 전골이야 즐겨준다 목이 확 내려가네 역시 뜨끈한 국물 아 죽인다 아 좋다 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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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은 있는데 이따 이거 언제 다 치우냐 어 머리 냄새 오지네 아 나 무슨 곱창인 같는 거 같아 아 빨리 치우고 씻자 아우 상쾌해 다시는 내가 집에서 일 벌리나 봐 돈 아끼려다 개구뱅했네 뀨 헤헤 뭐지? 환기 다 시켰는데 아 우울 때 방문 꽉 안 다쳤었나 보네 아 곱창 가우스야 뭐야 에이씨 빨아야겠다 아 근데 이 와중에 내일 볶음밥 해먹으면 맛있겠다 생각한 거 실화? 아 역시 내 배는 아무도 못 따라와 아 가까운데 왜 미끄러워 앞으로 내가 집에서 해먹나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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